방울 reaction 기차 있고 와, 기 sibling 진짜 크다 방울 reaction 집 무릎 올려야지 오늘 출입이 이쁘다 나한테는 공짜리네 공적인 자리인데, 이건 오늘 차를 입고 오신 거래 네? 차를 입고 오신 거 이거요? 이거 제 방에 있던거에요. 방에 있던거 그냥 입은거 아니에요? 이건 거실에 있었어요. 거실에 있던거 그냥 입은거 아니에요? 이건 포인트는 있네. 이건 내가 있던건데? 나도 안그래? 내가 입었을때 내가 한거야. 아 진짜? 나도 이거 해. 아 머리라 잘 해온. 머리 안 입게. 장착하고 왔어요. 고급진. 그렇다. 사람은 일단 되게 마인드가 중요해요. 되게 마인드가 중요한데 진짜 마치 자신이 은우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일단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너무 멋있다. 그런 멍 때리는 표정은 은우는 짓지 않아요. 은우씨. 말투부터 굉장히 달라집니다.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같이 집안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것 같네요.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최면 걸고 있는거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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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하러 가시고요. 정말 안 맞는다. 오늘 진진이 형이 되게 좋아하던데 오늘 자기의 날인거 약간 자아도취에 빠진 날인데 진진이 계속 오늘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지명적이라 되게 지그시 바라봤어요. 지그시? 좋아하는 사람이 웃고 있을 거예요. 네가 웃자. 언제? 딱 카메라가 아로아라고 생각하고 아로아랑 방금 웃었을 때 보여드릴까요? 네. 네. 카라.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